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! 내가 그 방에서 잤다니까! 나서지 마, 절대. 너나 나서지 마. 대체 왜 그놈이 대한이를 감싸 놓은 거지? 지금은 최대한의 신상이 중요한 시기입니다. 내가 진짜 그럴 사람 같아? 아닐 것 같았어요. 너 우리가 찾던 거 아냐? 최신이 형. 아주 우릴 가지고 놀고 있어.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나는 푸른 하늘 따라 은하수한테 가볼까 하는데... 사실 도와주세요.